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구요. 코드번호는 039200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1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뭐 대기업 수준으로 거래량이 터져졌어요. 그래서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계속했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 떨어져서 조정을 받으면 좀 장기간 조정을 받는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오스코텍 관련해서 1월 11일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을 받게 돼서 거기서 연구성과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좀 성과 발표가 안 좋으면 제 말대로 좀 장기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성과 결과 발표가 괜찮다고 하면 여기 지지선 오늘 보시면 오늘 2.44% 올랐죠. 한 요정도 지지선은 제가 여기까지는 보시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찍든지 찍기 위해서 반등이 한번 다시 나와주면서 이렇게 다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연구성과 발표도 별로 하게 된다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택 오스코 택 보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한번 이 정도는 인터넷 검색해서 내가 뭘 투자해 내가 뭐 돈 천만원 돈 백만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요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종목 분석하고 이런 거 아시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가는 5만 8,700원이고 시가총액은 1조 7,141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목 분석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 있는데 종목 분석 클릭하시고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퍼 수치 한번 봐주시고 요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그런 여분을 나타내는 유용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2019년 산출이 안 되고 2020년에는 좀 기대감이 컸는지 207배나 되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도 역시 주가 수익 비율하고 똑같이 2019년에는 적자를 봤는데 2020년에는 거의 10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4분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스코텍 보시면은 항상 이제 SYK가 엮여있어요. 레이저 틴 입이라고 여기 검색하시면 오스코텍 기사 보시고 싶으면 오스코텍하고 SYK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게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스코텍 SYK 타겟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임상 2A상 완료 결과 임박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설명 계속 드리고 있죠. 류마티스 세비더프레니입이라고 이제 그 오스코텍이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2A상 결과인데 1월 11일 개최되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JP모건 컨퍼런스는 원래는 투자자들이 한 5천명에서 1만명 와가지고 이제 그 연구성과가 좀 좋다 발표하면 기술소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건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흘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과거 리겔이 아스트라제네카 SYK 억제제를 임상 2A상에서 최대 10액 달려 약 1조 3천억 원의 기술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도 올해 말 데이터가 잘 나와서 JP모건 발표 후 세비드 프레니백 기술 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쨌든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어제 이거 방송 똑같이 해줬는데 더 떨어져서 조정 받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 비중 축소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면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 오스코텍 이제 원초적인 건 유한양행계 기술 수출하는 표적 항암제 레이저 티닙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세비드 프레니백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SYK를 억제해서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을 차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코텍이 세비드 프레니배대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예의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 결과가 이번 달 4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좀 오늘은 지지를 해주니까 이 지지선 받아서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좀 많이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축소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스코텍 관련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쭉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댓글을 보고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점을 제가 라이브로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짜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료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일본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 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금일 무료 추천정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3전 2승 1패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이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추반 증치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